그 왕궁 옆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왕궁 성당인데 그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블랙맨 성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검은색 청동 동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레드리안드 1세의 계획은 뭐냐면 할아버지를 위한 역묘, 막시밀리안 1세를 위한 역묘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동상을 40개 만들 계획을 하는데 물론 28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에르네상스 시대에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가운데 있는 곳을 막시밀리안의 역묘로 만들려고 했지만 막시밀리안은 비엔나 쪽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 없습니다. 비어있는데 사람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한 2.5m 정도 되는 청동 동상 28개 합스부르크 집안의 옛날 조상들 그러니까 아더왕, 아더 알죠? 영국의 아더 그 다음에 로마의 왕이었던 테오도시어스 테오도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토아케리를 그냥 아주 반 두동강 내버린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뭐 그런 인물부터 해가지고 역대 조상들이 다 있는데 이 청동상을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상징이 용하고 도깨비예요.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칼 코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칼 이렇게 칼 싸움할 때 상대방의 칼이 내려오는 것을 딱 막는 코등이 칼 코등이의 대부분이 다 용이에요. 완전 동양의 용입니다만 날라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아까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는 전 다른 용이죠. 물론 이제 날라다니는 용도 되게 많고요. 도깨비 상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부만 제가 꺼냈는데 이런 상. 황제이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페르디란드 일세 있죠. 이 영묘를 조성한 이 페르디란드 일세에 갑옷, 투구, 방패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 상이 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상이 있는데 이게 보면 막 이렇게 토하는 것 같잖아요. 담정이 덩어리 같은 나뭇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거를 그린맨 이 초록색의 어떤 나뭇잎 같은 이런 것들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린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잭 잔더 그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잭 잔더 그린 피터팬이라든가 로비누이죠. 로비누스는 원래 활 쏘는 사람 아닙니다. 전혀 활 쏠 줄도 모르고 그냥 숲속의 왕이죠. 그러니까 잭 잔더 그린처럼 숲을 지키는 그런 정령 도깨비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삿뎅 기운을 물리치고 전쟁의 신이고 군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통을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자격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의 방패예요. 도깨의 방패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도깨비도 막 뭔가를 토하고 있어 이렇게 기운을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전쟁을 위한 전쟁의 신의 방패고요. 그 유명한 카를로세 스페인의 카를로소세 가벗 앞에 보시면 도깨비 형상을 해놓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부터 시작해서 유럽부터 인도, 아시아, 한국, 중국 없는 데가 없죠. 일본도 있고요. 인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키르티무카 도깨비인데 여기 뿔이 이렇게 달려있고 눈이 있고 여기 기운이 막 내려오는 건데 아주 사방에 수천 개의 도깨비 형상들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성당에 보면 왕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통에 따른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소를 타잖아요. 소를 만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재긴더그린이 있습니다. 우리 도깨비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방패에 보면 메두사처럼 보이는 이런 방패관인데 여기 뿔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뿔이 달려있고 뱀이 있는데 똑같은 모습이죠. 탁록전쟁에서 치우천하하고 중국의 황제헌원이 탁록에서 72번 전쟁을 하잖아요. 10년 동안. 그때 치우천왕은 도깨비부대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황제헌원은 귀신부대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도깨비가 이겨가지고 도깨비부대를 하여튼 도깨비부대가 이겨가지고 도깨비는 이제 귀신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고리라든가 이런 거에 아니면 집 앞에 사실은 입춘대기를 쓰는 게 아니고 봄이 되면 입춘대기를 쓰잖아요. 근데 입춘대기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고택에 가면 뭐 태계 여왕의 고택 같은 정도에 가면 도깨비 이름을 써놔요. 신도 울루 도깨비 이름 중에 쌍둥이 도깨비입니다. 신도 울루 써놓고 문신호령 문을 지키는 아주 영험한 이제 신령이 있으니 가금불상 삿땡교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입춘이면 옛날부터 지금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이렇게 중국은 어느 정도냐면 도깨비의 모습에 그림을 가진 스티커 같은 걸 붙여요. 신도 울루 신도 울루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복궁이라든가 이런 궁궐에 문설주 이런 데 도깨비 이름을 갖다 붙였대요. 조선시대의 그런 기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종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차카라가 7개에서 이렇게 뱀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느낌을 받아가지고 뱀이 이렇게 튀어나온답니다. 그래서 뱀을 이렇게 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TV에서 가면 이런 도깨비 뱀을 물고 있는 도깨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그 여기 있는 도깨비도 이제 그런 비슷한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도깨비가 제가 유럽에서 만난 제일 마음에 드는 도깨비입니다. 오스트리아 짤지부르크에 가면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어요. 모차르트 생가 대문에 딱 붙어있는 도깨비 왜 이 도깨비인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이제 설명 안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뱀 이렇게 있으면 뭐 의학의 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약국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약국이었던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도깨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고리에 도깨비를 해놓는 게 이제 나쁜 기운을 이렇게 물리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럽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도깨비 문고리가 되게 많아요. 이탈리아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탈리아. 그러면 이제 입에 다 물고 있잖아요. 뱀을 물고 있는 이제 도깨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통일 신라 시대 때 이런 도깨비 문고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고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